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경기 용인정에서 출마한 민주당 후보 이현주 예비후보입니다. 이번 총선 윤석열 정권이 2년이 이제 지났는데 우리가 이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동안에 분노하셨던 거, 화났던 거, 정말 비정상적인 것들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3년이나 남았어요. 이 남은 3년이 지금보다 더 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심판하고 경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일들, 아까 최상명 사건 얘기했지만 이태원 참사,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 잊지 마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우리의 민생이 어려워지고 경제 파탄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제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는 이 오만함, 그리고 정말 안보 위기까지, 대한민국의 생존 위기까지 우리가 느껴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하게 우리가 이번에 심판을 하셨으면 제가 또 그 심판의 도구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용인정 지역에서든 어찌 됐든 여러 가지 개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개발, 정부나 경기도가 개발 상황들을 잘 진행도 해야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가 되고 또 주민들한테 이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야당 의원이 힘 있는 3선의 야당 의원이 되어서 제가 더 잘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용인정 지역은 지금 현재 용인역, 그러니까 구성역을 중심으로 한 용인역의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시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SRT에서부터, SRT 수서역에서부터 구성역, 그리고 지나서 용인역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용인역을 지나서, 그다음에 동탄까지 이어지는 SRT 또 GTX-A 노선 이것이 빠른 시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더해서 그게 이렇게 좀 우리 용인의 거주지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 지하철 또는 철도 역사가 지하로 해서 구성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지하철, 이 철도 역이 신문왕선에서부터 또 연결되어서 동백까지 또 지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에 대해서는 더할 다위 없이 저어야말로 30대부터 용인 지역의 교통난에 대해서 실감을 많이,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상의하면서 노력해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쿨버스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과 문화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들어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살기 좋은 용인,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민생이 회복되고 안보가 지켜질 수 있는, 평화가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서 이런 대한민국 속에서 이 용인 여러분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현주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